자 오늘 유통에 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쇼핑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쿠팡이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마트니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이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방송 나가고 회사에서는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아 예. 조모님한테 칭찬도 듣고요. 칭찬 들으셨어요? 오늘도? 네. 마지막에 광고가 부족했다고. 아. 저한테는 카톡 보내셔가지고 광고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던데. 그나마 해주셔가지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확실히 해드리세요. 네. 일단 오늘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통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이니 쿠팡이니 이마트 쪽 여기가 지금 제일 잘나가는 업체들은 맞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랑 이마트는 같은 회사인가요? 어. 같은 회사였다가 분리됐죠. 이게 그 후계 구도에서 분리되는 거죠? 네. 이마트는 이마트가 정영진 부회장 거고. 아. 이마트가 정영진.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를 정유경. 동생, 여동생이죠. 아. 그럼 신세계 백화점이니 저 신세계 또 뭐 있죠? 인터내셔널? 그런 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DF. 아. 면세점.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이 이제. 그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어. 요즘은 커지고 있죠. 이렇게. 조선호텔은요? 조선호텔은 이마트 거입니다. 이마트 거. 아니. 이마트 거에요 또 그거는? 아. 이마트는 그러면 이마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마트는 뭐 있어요? 이마트가 계열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신세계 푸드도 이마트 거고요. 조선호텔 그리고 트레이더스. 아. 이마트 트레이더스요? 이마트 24. 이마트 24. 아. 편의점? 네. 편의점. 그 다음에 노브랜드 전문점. 저거는요? 아웃렛? 아웃렛은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신세계하고 각각 25%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세계 거라고 봐야죠. 신세계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거의 우리가 이게 느끼기에는 어떤 그룹은 대부분 장자 혹은 장남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건데 신세계 그룹은 거의 페어하게 이렇게 나눠줬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을 나눠줬다는 표현을 좀 보여주시라고. 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업체별로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까요? 이마트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이마트가 가장 유통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투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 박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이마트가요? 이 회사가 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지금 떨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유통회사들 보시게 되면 2013년 이후에 연관으로 볼 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다 하세요? 대형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그렇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지금 언택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언택트로 온 거거든요.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러면 기존에 해계머니를 지고 있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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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유통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했죠.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을 꽉 잡고 있는 게 1등 업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심지어는 코웨이 같은 업체도 방판이잖아요. 그렇죠. 코디, 코디 다 방판이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원브랜드 샵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오프라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하나투어 같은 업체도 가맹점을 통해서 여행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게 온라인 계약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되는데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지죠. 오프라인은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선점을 해놓게 되면 특히 목 좋은 곳 해놓게 되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건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상의 자기 사업 내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경우도 가구 대리점주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함부로 못 팔잖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업체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아진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생존해서. 이런 거래요. 자동차에 테슬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치고 나가는데 예를 들면 도요다지, GM 이런 거는 전기차에 그러면 오프라인 화석열로 부문장이 훨씬 더 세니까 무슨 소리야. 아직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지체됐네요. 그건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게 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마트는 그럼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마트는 사실은 잘 준비를 했어요. 특히 식품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성이, 식품 온라인이죠. 식품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대형마트를 전제로 하거든요. 대형마트가 있어야지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는 온라인 유통은 오프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품 같은 거. 그렇죠. 규격이니까. 식품 사러 갔다가 이것저것 사서 오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식품은 그 제품의 특성상, 특히 신선식품, 배추나 무,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신선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공산품이야, 유통기간이 1년도도 있고 2년도 때문에 재고를 갖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선식품은 이게 한 며칠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의 특징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건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누구나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바로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품은 나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CA 저장고 같은 거, 컨트롤드 오트머스피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과가 6개월 동안 신선도가 똑같이 당도가 보존이 됩니다. 산소를 빼서 탄소하고 질소를 넣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지지도 않고. 네, 그렇죠. 우리가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드는 거죠. 시드는 거. 그런 것들은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형마트 가보게 되면 수증기처럼. 물기 빠져나가면 시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화되는 게. 잎이 누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산소랑 만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드 오트머스피어, 이 CA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산소라에 빼버리니까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설비를 가지려면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마트하고 작년에 롯데마트가 가동을 했죠. 홈플러스도 없어요. 그래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신선식품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표준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표준화가 잘 돼 있지 않죠. 가장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C하고 가전이 가장 표준화가 돼 있고 어차피 삼성하고 LG에서 AS를 해주기 때문에 어디서 사든지 가격만 싼 거를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으로 점점 더 카테고리가 온라인 유통이 확대가 됐습니다. 침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고 마지막 남은 오프라인의 보루가 식품이었어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거래 못할 것이다. 그렇죠. 냉장고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 유통, 온라인 쇼핑 가서 사진에 있는 거 그대로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식품은 빨간 사과 반짝반짝 거리는 게 그대로 온다? 그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은 온라인으로 유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프라인의 보루로 남아있던 건데 그게 깨졌죠. 2018년도 정도에 해서 물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싼 가격에 배송비 무료로 하게 되면서 해줬는데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빠르게 배송도 할 수 있고 요즘 당일 배송 많이 하잖아요. 당일 배송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식품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마트는 사실 2014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14년, 15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성장을 했다, 식품 온라인이. 그래서 케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요? 물류 인프라를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케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행복한 고민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MS가 MS를 뺏기고 있으니까 마켓컬리나 쿠팡한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게 또 너무 빠른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온라인 이 정도 성장하면 오프라인 이 정도 안 좋아질 테니까 구조조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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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오프라인 구조조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변하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식품 온라인 시장을 과연 이마트가 언제까지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마트몰이 케파 부족 문제를 올해 2월에 해소를 했는데 물류센터 완공이 되면서 김포의 물류센터도 커다란 걸 하나 지었어요.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 된 건가? 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쿠팡이 조금 있으면 아마 시장 재편을 하게 될 텐데. 쿠팡이?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MS 1등으로 올라왔어요. 온라인 유통 시장에. 온라인 유통의 1등이 쿠팡이에요? 네. 지금 쿠팡입니다. 바뀌었어요. G마켓하고 옥션.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1등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쿠팡이 13% 정도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같은 비교 대상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온라인의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게 같은 경쟁인지. 그렇죠. 그게 경쟁이에요? 온라인 유통의 모든 카테고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공산품만 있었는데 요즘은 식품까지 있으니까 이마트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11번가 G마켓 옥션하고도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인터파크 이런 데도 경쟁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 EMF, 티켓몬스터 같은 오픈마켓도 거의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과연 이마트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이버 쇼핑도 경쟁이에요, 지금? 네이버 쇼핑은 조금 다르죠. 또 달라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인터넷 포탈 업체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죠.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 이게? 네. 그런데 그게 왜 한국에서 발생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겠다면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업체가 대동소위하게 이렇게 물건을 파니까 네이버가 잘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겁니다. 가격 비교라는 걸 딱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쇼핑몰이 싼가? 그렇죠. 요즘 에어플라이기 유행하니까 에어플라이기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요즘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디가 제일 싼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돼요. 아마존에 다 있으니까 아마존에 시장 점유율이 40, 50%가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 시장 점유율이 80%니까 알리바바 들어가서 그냥 검색하면 돼요. 아마존에 검색하면 됩니다. 아마존에 자기 회사 자기가 직매입한 제품도 올라오지만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벤더들이 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다 나오거든요. 가격 비교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인터파크가 제일 싼지 못 믿는 거잖아요. 쇼핑몰이 원할만큼 있죠. 고만고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통 정리해 줄 때가 필요한 거죠. 그게 네이버구나. 왜냐하면 네이버 다 들어가니까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네이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쇼핑 시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죠. 이마트나 쿠팡처럼 직종 유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고민을 했었죠. 뭐냐 하면 쿠팡이 지금 이렇게 파편화되는 시장이 네이버 쇼핑한테는 가장 좋은 시장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쿠팡이나 UF나 티켓몬스터나 11번가 이런 업체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경쟁이 너무 격화돼서는 마진이 안 나오고 영업 손실이 증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1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건데 쿠팡이 만약에 재편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이버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이버 쇼핑이라는 가격 비교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가 되죠. 그렇겠네요. 마켓시어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쿠팡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마켓시어를 하면 네이버의 위상이 확 떨어지는.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 아마존이 얼마가 시장 점유율이 될 때까지 역마진 정책으로 마케팅을 확대했느냐를 보게 되면 그러네요. 한 35% 정도. 35%? 35% 그러니까 쿠팡이 나갈 길은 멀었죠. 미국도 쇼핑몰이 많았어요? 미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기 전부터 이제 아마존이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존. 이베이가 있었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막 싸우다가 이베이는 그래도 좀 많이 위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엘리어 펀드가 들어와서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5%가 시장 점유율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네. 3배. 그러면 연간 1조씩 손실이 나면서 과연 시장 점유율 5%씩 포인트씩 올린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계속 자체적인 역량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보다는 아마 인수합병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인수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합병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홀딩스 같은 회사를 세워놓고서 쿠팡하고 11번가하고 G마켓하고 각자 자기의 주식을 현물출자 형태로 하게 되면서 큰 회사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쿠팡이 한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 MS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11번가나 G마켓, 이베이코리하고 SK텔레콤이죠.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그런 형태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지금 야후하고 라인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장 재편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커지죠. 실제로 이 시장 재편이 이루어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고 하게 되면 한국도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러면 이게 되게 아까운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돈이 돼요.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 마케팅 수익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차피 트래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시장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통업체들은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판매 수수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서. 그런데 이 11번가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은 유통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트래픽만 늘리면 돼요? 트래픽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게 온라인 유통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알리바바나 아마존 보더라도 유통 수수료가 돈 벌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습니다만 다 광고 마케팅 수익이거든요.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전체 영업이익에서 네이버 영업이익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10에서 20%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재편이 되면 이게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그럼 가만히 좌시할 것이냐. 이거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직접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뭔가 하나 인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MD도 해야 되고 또 고객 대응도 해야 되고 뭔가 좀 머리가 이건 네이버가 이때까지 해온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최근에 출시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오픈마켓은 아시다시피 벤더들이 자유롭게 올려놓고서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이버 쇼핑도 그런 오픈마켓 형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드 파티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자, 조그만 중소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올려놓고서는 네이버에 올려놓고서 수수료 일정 수준 내고서는 물건을 파는 건데 거의 홈쇼핑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홈쇼핑처럼?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라이브죠. 라이브로 하죠. 홈쇼핑 MD들이 상품을 딱 가져와서 거기에 구성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방송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더 올려라. 우리가 장소는 제공해 줄 테니까 올리고 싶은 사람 올려가지고 아무나게라도 광고해라. 선택권은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페이가 또 되게 강해졌죠. 네이버 페이가 금융을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그런데 네이버 페이 잘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네이버 예금 이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100만 원을 예금을 네이버 페이에다가 적립을 해놓게 되면 이게 연간 3%씩 그냥 이자가 쌓여요. 연간 3%요? 네. 연간 3%. 엄청난 수익률이죠. 요즘 적금도 2%가 안 되는데. 오 그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네? 금액 제한이 있어요? 금액 제한. 제가 네이버를 커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들고 가면 예를 들면.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쇼핑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넣어놓고 그러면 쇼핑할 돈이 3%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미리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유통에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1번가나 G마켓이 네이버를 통해서 샵인샵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수수료를 줘요. 수수료를 줘요. 1, 2%, 2, 3% 정도 수수료를 갖다가 네이버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네이버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돈 벌 생각이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걸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페이백을 해줘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시게 되면 그냥 돈이 괜히 나는 정립해 놓은 적이 없는데 네이버 페이에 몇 백 원씩, 몇 천 원씩, 몇 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상을 전환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리 백만 원을 넣으면 앞으로 거기서 쇼핑을 계속 할 테니까 그 수수료를 갖다가 미리 준다는 개념이에요.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토스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쇼핑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요. 토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요즘 카드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카드 회사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카드 수수료 계속 내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에서 어떤 획기적인 걸 내놓냐 하면 토스 신용카드를 갖다가 100만 원을 쓰면 3%를 정립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신용카드 수수료 만 원 이 정도 내는 건데 그것도 이제 없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저 같애도 그러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유통하고 똑같은 건데. 만약에 되면 신용카드 회사들은 그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서. 그렇죠. 그게 수익의 원천이죠. 그게 수익으로 월급도 주고 뭔가 이익을 남기는 건데. 토스나 네이버 금융은 그 수수료 받아가지고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뭔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가지고 모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지난 한 10년 동안 있어 왔던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또 신용카드 업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네이버는 철저하게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유통업체들이 띄워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마 계속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업체들은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유통인데 백화점이나 이마트가 이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콘텐츠 성격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11번가에서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는 절대로 11번가나 지마켓한테 제품을 주지 않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점자 명품 프리미엄 제품들도 온라인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가장 큰 현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산품은 가능하지만 이런 명품들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업체들이 이런 MD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11번가나 지마켓이 식품도 소비자들이 원하지만 이거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마트가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11번가에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11번가에 트래픽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업체들은 온라인 유통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상생관계이기도 할 수 있고 네이버하고는 100% 상생관계입니다. 네이버는 어차피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이 각각 다 다른 온라인 대응 방식을 펼치고 있어요. 경영진의 마인드하고 각각의 사업 구조에 따라서. 이마트는 신선식품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름 또 MD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몰을 구축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들은 그런 몰을 구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팡 같은데요? 쿠팡은 좀 다르죠. 쿠팡은 1등 업체가 됐어요. 롯데라든지.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신세계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건 우리가 늘상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 이렇게 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기배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은 나름대로의 포탈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라인 유통, 온라인 쇼핑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네이버에서 가격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MS를 가져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적인 MS는 백화점 업체들, 홈쇼핑 업체들 다 온라인물이 있습니다만 나는 무조건 온라인 쇼핑을 할 적에는 롯데온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네이버로 들어가죠. 아니면 요즘 조금씩 쿠팡이 점점 그런 자리를 깨어차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오프라인의 대형 강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의미 있는 유통업체가 되기는 힘들고 오히려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그 특징적인 카테고리를 통해서 컨텐츠 성격으로 온라인 유통을 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은 얘기가 이렇게 많네요. 아니 그 마켓컬리도 여쭤보고 싶고. 네. 마켓컬리도 좋고. 티켓몬스터 인수합병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며 팔린다, 롯데에서 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게 안 가본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롯데나 이마트나 다 티켓몬스터, 마켓컬리 한번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생각하기에 딱 보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인터넷 유통은 자산이 없어요. 없죠.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하려면, 기업가치가 있으려면 자산가치가 있든지 사업가치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가치는 없어요. 그럼 사업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자고. 네. 사업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업가치가 있으려면 현금을 지금 창출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은 5%, 7%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온라인 유통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차라리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싸게만 하면 네이버 검색에 바로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사람들도 문화가 달라. 롯데에서. 조직의 문화가 달라. 롯데에서 이거 티켓몬스터 하려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 것도 있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마트도 마켓컬리를 보는데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한번 가봤단 말이죠. 보니까는 이거를 내가 왜 무형 자산을 사야 될까. 이게 M&A 한다는 것은 사업가치를 자산가치가 없을 때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 무형 자산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업권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뭐하러 이걸 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충성도 높은 고객들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상품도 오히려 더 상품은 이마트가 더 잘 가져올 수가 있죠. 전국에 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인데 새벽 배송은 이마트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하면 되지. 네. 데이타임에 일반적인 낮에 할 게 워낙 많이 있으니까 새벽 배송은 안 했던 거죠. 새벽 배송은 또 배송료가 비싸요. 지입차 있게 쓰는데 아저씨들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배송은 엄격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은 핸디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은 신순도가 떨어지면 못 파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물류센터가 없게 되면 이게 다 그냥 폐기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물류센터가 없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일 모레 당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슬아 대표가 되게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그런 핸디캡, 신선식품의 특별한 핸디캡을 갖다가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전하는 겁니다. 마켓컬리 대표죠. 김슬아 대표. 그런 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게 이마트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상당히 애매해졌죠.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나중에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순서 때문에 우리 박종대 유통희열이라는 닝네임이 벌써 생기고 있었는데. 유희열 닮으셨다고요. 유통희열.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마저 못 보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TV 가서 일단 좀 보시고요. 그걸로 이제 전곡을 찌른 질문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 또 3프로 TV를 보시고 선순환 구조로. 그러면 되시겠죠? 네. 저희 하나TV에 아주 인텐시브한 그런 강의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호 전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군요. 네. 3프로 고객의 3프로 구독자의 한 30프로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가시면 또 잘 설명 친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종대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fer 몇 basement